자 10명의 굿걸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. 그렇다면 굿걸에 맞설 대결 상대는 과연 아이돌입니다.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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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기 있어? 아이돌이다, 아이돌이다. 자 이렇게 해서 굿걸의 두 번째 퀘스트 대결 상대 아이돌 팀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.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션들인 만큼 특별 평가단 여러분들의 환호가 굉장히 컸는데요. 굿걸에도 아이돌 분들이 있으신데 자 예은 씨. 한 말씀 해주시죠. 네 우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근데 그냥 돌아가시게 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. 자 대휘 씨 오늘 플렉스 머니 천만 원이 또 걸려 있잖아요. 오 네. 어느 팀이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당연히 우리 아이돌 팀이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 왜냐하면 즐기는 자 이기는 사람 없거든. 즐기는 자 이기는 사람 없거든. 오 너무 즐기는데 너무 즐기는데 너무 즐기려. 너무 즐기는 사람 너무 즐기는 사람 넉넉